1995년 김금모 노래가 인기였고요. 그리고 몇 년 뒤에 1997년 11월에 뭐가 됐습니까? 김용산 정부가 있던 시절 IMF 금융위기 국가부도의 날이 시작됐죠. 1997년 11월 15일날 주가지수가 588이었습니다. 되게 막막한 상황이었죠. 그 당시에 국가경제성장률이 7%였습니다. 성장률 목표가요. 그 당시에는 85%의 국민들이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느꼈습니다. 경제위기가 닥친다는 뉴스는요.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게에 손님이 안온다. 사업이 어렵다. 부득어났다. 이런 얘기가 계속 라디오 뉴스에서 나왔다고 하죠. 그리고 난 이후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고. 나라 경제가 순식간에 무너졌다고. 그런 얘기들이 많았었습니다. 그전까지 계속 돈을 빌려서 이끌어왔던 겁니다. 장사가 잘 되면 다 선순환이 돼서 괜찮았던 건데 장사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일이 생겼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요. 97년 11월에 IMF가 이번에 또 반복되는 겁니다. 그때는 그래도 언론에서 떠들썩하게 나오고 사람들이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했는데 지금은요. 소리소문 없이 조용히 IMF 시즌2가 시작됐죠. 그리고 이러든지 말든지 저러든지 말든지 그냥 계속 나라가 국민들에게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 심하게 대놓고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위기가 반복된다라는데. 위기가 기회라고 얘기하는데. 위기는 위기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위기는 위기입니다. 기회는요. 극수 사람들에게 오는거죠. 그 국가부도의 날이라고 하는 그 영화. 그 맨 마지막에 보면 허준호가 자기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어느 누구도 믿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말이 진짜 그 영화가 우리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죠. 진짜 메시지. 함부로 믿지 말라는 겁니다. 저도 감히 말씀드립니다. 정부도 믿지 말고 회사도 믿지 말고 아무도 믿지 말라고. 그래야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은요. 꽤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스스로 살아가면서 속도도 놓치고 좀 너무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될 같다라는 겁니다. 지금은요. 정말로 먹는거든. 움직이는거든. 살아가는거든. 좀 조심조심하며 살아가야 되는 시기입니다. 속도를 놓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2024년 5월달에 5월 중순에 대상포진 판정받아가지고 되게 좀 많이 충격을 먹었어요. 나름 이렇게 되게 암만 보고 달렸던 탓인지 갑자기 이렇게 얼굴에 되게 이제 커다랗게 대상포진이 와가지고 그건 이제 두 달가량을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이제 웬만큼 다 좀 가긴 했지만 여전히 대상포진으로 한 이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더라고요. 참 이제 겁이 많이 났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생각해보면 제 스스로도 좀 속도를 좀 많이 늦추는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꾸 잊어버리는데요. 정의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고 겁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상황들도 지금 되게 안 좋은데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데 그런 말에 노란하지 않고 나의 상황을 좀 더 조심조심하면서 추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더 많이 하고 있고 또 좀 더 염려야 될 것 같고 착실하게 천천히 삶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되게 우려스러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대구라고 하는 지역은 부동산 이제 거품이 되게 심했던 지역이고 지금도 그 거품이 안 꺼지고 있고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대구에서 차 7대 중에 한 채가 체납 차량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답니다. 무서운 현실이죠. 신이 성실한 사람들은 빨리 세상을 떠나고 더 힘들어하고 뒤통수 맞아가지고 빚쟁이로 전락하고 양아치들은 더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같은 부조리한 현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같아서 좀 화가 많이 나기도 하죠. 지금 IMF 때보다 더 힘들다라고 얘기하는데 뉴스에도 나오지 않고요. 참 개막장이죠. 부동산 PF 충당금 쇼크는요. 아직 벌어지지도 않았는데도 지금 이렇게 힘들다고 난리입니다. 참 어떤 상황들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까요? 이래저래 언론에서 조금씩 조금씩 뉴스가 나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안 좋다라는 걸 못 느끼는 이들이 많은데 지금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시기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든 내핍하고 어떻게든 절약하고 소비를 줄이면서 자기의 삶의 규모를 다운사이징하며 살아야 됩니다.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지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 번 넘어지면요. 다시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사려깊게 천천히 천천히 지낼 국리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든지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이런 삶의 지속성을 갖추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 수중에 돈 없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부동산 전문가라고 얘기하고 유튜브라고 얘기하는 놈들이 몇억이 더 올랐고 앞으로 더 오를 거다라고 주변에서 부추기는데요. 그렇게 부추기고 떠들어대도요. 시간이 지나 보입시오. 1년만 지나도 분위기가 급변할 겁니다. 지금 서울의 분양가가 15억이라 그러고 경기도는 8억이라고 얘기하는데 미쳤습니다. 지금 대구와 광주는요. 파멸의 도시입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데 국민의 입만 찍는 대구 미주도만 찍는 광주는 절대 변할 리가 없는 지역 토우들이 다 채워 먹는 썩은 도시입니다. 그런 곳이 뒤집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요. 꽤 우려스러운 꽤 무서운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게 뭔가 싶은데 지금은요. 정말로 지속적인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이자등원금을 낼 수가 있습니다. 집이 남아도는 시대에 돈은 없는데 12억짜리 15억짜리 아파트 사라고 부추기는데 놀아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요. 정신 바짝 차리고 실질소득을 중시하며 살아야 됩니다. 지금 실질소득이 줄어들고 있는데 집값이 무슨 소용입니까? 이래저래 잘리는 사람도 많고 뭐 먹고 살아야 될지 고민도 많이 하는데 참 어처구니갑죠. 이웃나라 일본 국민은요. 우리보다 실제로 더 가난합니다. 근데 가구마다 최소 2억에서 4억씩 가지고 있답니다. 현금으로요. 안 쓰고 안 먹고 저축하며 살아서 그렇게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요.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대비력이 되게 심하죠. 돈이 얼마가 있건 50%에 70% 저축하며 살고요. 인간관계 줄이고 최대한 절약하며 삽니다. 그들은요. 주차비하고 자동차 벌금이 감당이 안 돼서 경찰 끌고 다니죠. 쓸데없는 인간관계를 줄이고요. 소득이 없으면 아예 사람들도 안 만나고 삽니다. 그게 그들의 모습입니다. 선진국 국민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돈도 없는 것들이 과시하고 드러내고 렌즈로버 끌고 다니고 포르쉐 끌고 다니고 미쳤죠. 명품백 차고 다니고 그러고 살아야지 대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냐 온몸에 무신 철갑을 해가지고 비싼 차 끌고 다니는 그들이 인생이 좋아지겠냐고요. 젊을 때도 한때지 그러다가 빚쟁이 돼서 사먹고 빚지면요. 죽을 때까지 빚 못 갚는 50년 빚쟁이 노예가 된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인생을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급쟁이가 돼야 된다. 두려워하며 살아야 된다. 천천히 하나의 둘씩 뭔가를 갖추려고 애쓰고 안전하게 살 국리를 해야 된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은요. 대개 어려운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997년 11월에 IMF 금융위기가 다시 한 번 더 시작됐다라는 것. 지금요. 대개 위험한 시기다라는 것. 그 누구도 믿지 마라. 아무도 믿지 말라라는 얘기가 정말 들어맞는 시기가 지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